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어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무한 컨텐츠 개그방송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웃음 선사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11시 11분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짱맞춤이잖아 11시 18분 어머 안녕하세요 악순입니다 와우! 섹시하죠? 와 정말 섹시하다 뒤에 머사도 함께 있어요 윗 머사 안녕 너 정말 섹시하구나 오케 오늘 남자들을 현혹시키겠어 Plj 우리 중력장한 Dahem 안녕하세요 야구 왕패는 아니지만 야구보기권 샤 저렌드 남자 중요해 아! 요즘 야구 좋아한다면서? 니아~~ 그래서 야구동영상도 열심히 챙겨본다면서 우후우우욱 으어 아니 이게 야구 스윙 빵 야구동영상 땅 저 실제로 가서도 봐요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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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개소리가 플래스 있네 빵 발언을 아끼지 않아 자 피민이 안녕하세요 어딨어 뭐 어딨어야 그대는 봄이고 나는 꽃이야 뭔 소리야 이거 제발 알거 있어요 단물 다 빠졌다고 방송전에 버린다 했어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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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제가 되뇌볼게요 아 담으받았으니까 중력이 버려야지 뭐라 뭐라고? 아 담으받았으니까 중력이 버려야지 닥치고라 쌍놈아 자 쌍놈 중놈님 안녕하세요? 나 나옹이다 아니 로사입니다 아 로사? 로이 게리? 오? 어? 나 로이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가 왜 로이야 넌 엘사라고 엘사라고! 저기를 지키라! 엘사? 야 나옹이 누구 할거야? 나옹이 나옹! 짱만네 머사짱 안녕? 블랙 앤 화이트 아 좋습니다. 게리 요즘 컨셉 정하기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많이 나오더라구요 막 개도 많이 나오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뭐 특이한거 많이 나옵니다 꼭 좋은 컨셉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복시 개복시 아까 뭐랄지? 미세먼지랬나? 아 맨날이야 미세먼지 자 스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윙이 어린이예요 해 어린애면 우리는 뭐였어?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 작다 아직 안 태어나 뭔소리야 내가 더 나이가 작아 어머 무슨소리야 난 튤립반이라고 보통 어리다고 하잖아요 애들아 출댓말 하거라 어리다고 놀리지마 자 달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이 안왔지만 춥네요 뭐 왔어 뭔소리야 뭐 왔어요 야 오늘 굉장히 따뜻했어 밖에 나갔더니 와 뜨거워 핫했어요 좀 어 옷도 폈던데 황글 탈락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어 맞아 진짜 갑자기 궁금한거 물어봐도 돼요 맞던가 아버님 제 옷 가지고 있어요? 어 트렁크에 아직 있어 뭔소리 제 옷도 내 옷도 트렁크에 있어 아 갑자기 궁금했어요 진짜 갑자기 야 너 입고있는줄 알았는데 오늘 트렁크 보니까 멀쩡해 네 만덕장 안녕 안녕하세요 컨셉을 가지고 얼굴을 잃어버린 만덕입니다 뭐야 니 얼굴 어디갔어 몰라요 어디갔는지 어디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갔어 오늘 만덕이 노란색 어 만덕이 노란색 오케이 이츠 마이 레알 노란색 해야된다 쟤는 노란색 죽죠 그냥 운명 지금보다 죽어 그냥 오케이 빨간색 머싸 노란색 아 주황색 머싸 오케이 오케이 레알 주황색 걸리면 떼거임 초록색 악어님 근데 중력이 소개했어요 네 야 근데 이 꽃 이름 봤어? 하하하하 심었어요 그흐흠 스나이퍼 꼬리잡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색깔을 뽑습니다 이 색깔로 다음 색깔을 추리해서 스나이퍼로 죽이면 되는 스나이퍼 꼬리잡기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꼬리잡기라고 아시나요? 빨주노초파란 보 검흰 분이 있습니다 분까지 맞나요? 빨간색은 주황색 주황색은 노랑색 빨주노초파보 검흰 분 순으로 죽일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빨간색이 주황색을 죽이면 노랑색을 잡을 수 있게 되는거죠 레츠고 레츠고 빠립토마 방송 다 나가셨나요? 네네 악어님 나 두번째 사랑과 정렬을 그대해요 뭐야 뭐야 어 거미다 틈사이로 모인다규 잠깐만 모여봤자 얼마나 보이겠어요 자 김치 나 바지 벗었는데 뭐야 자 일단 스카이포 온라인으로 해놓을게요 잠깐만 들어와지마 다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? 실수로 나가면서 설치했어요 와 대박 어떻게 실수로 가겠네요 진짜 실수야 와 대박 너 뭐였는데? 주황색? 나 초록색이었는데 다행이다 아 그대로 합시다 시작 만족만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오예 왜 어땠어요? 어디서나 누군가에 무슨일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오늘 무드메시지와 삐삐 잘 확인하세요 아 야 왠매얘기했냐고 무드메시지 지금 새로고침하고 있었다고 하하하하 엄청 어려운 수학군대로 만들어놔야 오늘 레알 무드메시지 체크했다고 아니 오늘 이제 카톡포사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카톡포사도 지금 대기중이야 카톡포사 뭐 뭐냐 다 확인하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야 야 그거 하지마 어그로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자 안할려고 이렇게 얘기한거죠 뽑아요 아 말을 해줘야죠 빨리 빨리 합시다 고참 네 나가세요 고참이요? 아 참 오케이 오늘 꼴등이 나이 고참 내가 제일 어려 왜 아 오늘 1등 원하는 상대에게 밥 얻어먹기 네 레알요? 헷갈려 누가 뭐 사야되는지 헷갈려 2만원 네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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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등에서 아고님한테 링고 좀 먹어야겠다 야 링고를 받아 먹는데 오늘 오늘 추리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원하는 상대에요 꼴등은 약간 대미 없으니까 원하는 상대 아 2만원어치 한우고기 먹고싶다 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좋은거다 야 이 꽃이름이 사랑의 박중력인데 네? 가참스럽게 고백을 해요 언제 어디 들어가요 알라뷰 네 뭐요 나요? 자 일단 여러분들 아이템상자 열어주시구요 스나이퍼 꺼내가시면 됩니다 아 요즘 스나이퍼 굉장히 재밌어 그렇죠 어? 비밀이 양털 보구나 아 내 귀여움이 사라졌잖아 누구냐 죽기싫으면 야 피해 봐라 스킹맨 죽기싫으면 나와라 나와라 피해 엔드진주 내놔라 어 병풍자라 이거 뭐야 엔드진주 엔드진주 자 다들 아이템 꺼내셨나요 어? 아 누가 이겼어 아아 나 엔드진주 가리갔어요 뿌렸어 설마 내 마음속 잠깐만 다시 뿌릴게요 뿌리는 키가 뭐야 쇽 뿌리는 키를 모른다고요? 어 엔드진주 안 뿌려져 쇽 쇽 쇽 어 진짜네 쇽 뿌려진다 뿌렸어 하하하하 한개밖에 없는데 어어어 잘 쐈죠 으흐흫 쐈어 흐흫 괜찮아요? 흐흫 아니 사람 때리고 괜찮아요? 제가 수진님 흐흫 아니에요 사이건 흥명이야 이건 흥명이야 개리님 제가 잡았을 색깔 같은데요 이거 써 이거 이거 이따가 쓸게요 흐흫 흐흫 나를 화나게 하지마 이씨 달짝역 스나이퍼 팝니다 달짝역 스나이퍼 팝니다 달짝역 스나이퍼 팝니다 아아 자 다들 꺼내셨나요? 그러면 레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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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게더 자 오늘 아주 집중하시구요 오늘 스나이퍼 굉장히 하드합니다 오케이 5분뒤 킬 빠빠 5분뒤 킬 5분뒤 킬 쇽 쇽 쇽 오케이 자 일단은 저번에랑 똑같이 달리기를 2로 해놔야겠어 왜냐면 이게 이렇거든요 2로 해놔야지 이거 안그러면 이거 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줌이 R이야 이거 하필 쇽 쇽쇽 아 그리고 이거 넓이를 좀 넓게 해야됩니다 비디오 설정 이런거를 다 세팅을 해놔야 된다 이거지 스나이퍼 꼬리 잡히는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해 자 12시 25분부터면 4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 4분 뒤부터 사람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팀을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는 아주 귀여운 컨셉이니까 아주 친구가 많이 생기겠어 여보세요 특급 미션이다 무엇입니까 오늘 귀여운 어 귀여운 컨셉이기 때문에 당신과 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하 일로 오시죠 내가 나이가 제일 작아요 내가 나이가 제일 작아요 어 일로 오세요 아 우리가 우승해야죠 오늘 당연하죠 아버님 무슨 무슨 악순이 무슨 색이에요 아 우리 악순이 색깔 공개할까요 아 우리 이제 진실한 시간을 가집시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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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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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인게 이럴때마다 저는 속았다구요 근데 아버님 진실해져야되요 아니 난 진짜 진실해지려고 팀할라고 했는데 진짜죠 네 오늘 진짜 팀 우리 리얼 팀이에요 팀 아니 진짜 팀할라고 나 오늘 진짜 진실하게 해요 진실하게 하나 둘 셋 하면 진짜 할게요 하나 둘 셋 헤헤 스닝 쩐다 스닝 이제 늘었어 아 너노노 오늘 팀필인데 난 오늘 진심을 담아서 할 예정이야 리얼 진심 진심 진짜 리얼 나 오늘 찜할라고 진짜 난 첫번째를 배신하지 않아 난 나에게 진주가 있다고 첫번째를 배신 안한다는 그쵸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 어 저 나 나 어 뭐였지 어디갔어요 뭐가 나 이거 마실려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마시자고 지금 똑바로 양털을 보여주는게 좋을거야 왜왜 나 한두 번 속은게 아니야 왜 난 이제 더이상 죽고 싶지 않아 뭘 벌써 속았구만 순잉 분홍색 아 아 빨리 빨리 보여줘요 왜요 나 내 진실이 진짜인적이 있었나 아 어머니 아니 어떻게 매번 나 깹니까 아니 진짜 진실이 없죠 호루룩 호루룩 호루루룩 호루룩 하나 둘 셋 흐어 헐 닌 낚글라 했음 나남 아 보여줬잖아요 아까 뭘 안봤음 분홍색이라고 찍었는데 진짜 분홍색임 노노노노노노 파랑색 아님 파랑색이어야죠 파랑색인거 맞어요님 아버님 네 아 우리 그러면 그거라도 합시다 색깔 그 뭐야 그거요 색깔? 추리 그 게임 하자 오케이! 나먼저 나먼저 아 나먼저 할래요 나먼저 오케이 하나 묶고 하나 묶고 이렇게 해요 오케이 저...그러면 악어님 빨간색이에요? 아니요 아 그렇구나 왜 난 벌써 파랑색인거 말하면 되잖아 여님 뭐야? 너 이겼네 튜닝은 분홍색이 맞습니까? 거짓말 해도 돼요? 뭐 개똥같은 소리에요 거짓말하면 안되지 거짓말해도 돼요?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되지 당연한걸 물어요 거짓말해도 됩니까? 안되죠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씻고 믿으면 꼴등합니다님 예 저 분홍색입니다 여러분 동네사람들 저 분홍색이에요 머사가 빨, 주, 노, 초, 파, 보, 검, 흰 흰색이 머사인거 같은데 흰색인데 아 님 내가 특별히 님생은 공개 안할게요 대신 아 진짜죠?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우승시켜줌 오케이? 색깔 추리하나 해오면 아 정보 바로 정보 하나만 얻어와 진짜 팀할게요 리얼이죠 그때는 악어님 책도 이제 우리 와 나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세명한테 전화왔어 오케오케오케 저 어둠 정보 어둠 잠깐만 머사부터 통화 올게요 보이니까 머사이온 머사이온 여기는 알파이걸2 아 알파이걸2 알파이걸을 응답했다고 거기는 지금 아래에 누가 있나 오바 지금 건너편에 머사이온 모입니다 오바 아 알파이걸2 좋은 자리라 했구만 땅을 이읍습니다 당신 색깔이 뭐지? 너의 색깔은 뭐지? 파란색 하 거짓말 치지마 파란색이면 얼마 줄래? 파란색이 뭘? 파란색이면은 오늘 1등 상관없이 내일 2만원어치 사주기 2만원어치 사주기? 아니 니가 그 말 한 이상 나 할 수가 없게 됐어 원요어 페이브릿 컬러 나의 색깔을 원하는가 오지마 오지마 으아아아아아 파란색이라 했냐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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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마요 헛 구라야 나 니 안죽여 거짓말 치지마요 아니야 전 벌써 3개의 색깔을 알고 있어요 저를 죽이면 굉장히 큰 병력 분실이 될 거예요 일루와 일루와 머사이원 머사이원 일루와 우린 항상 화려한 콤비를 하지 않았나 뭐야 이거 왜 까만색깔랑 탔어 니가 죽여야할 다음 다음 색깔 알고있다 팔 주노초 파 보 아니구나 전혀 다른색이네 흰색깔 알고있다고요? 어? 흰색깔 알고있다고요? 어 그 다음 아버님 어떤 색깔 알고싶어요 알려줄게 아는색깔이면 알려줄게 아 아 노란색? 빨 주 노란색은 몰라요 그러면 초록색? 몰라요 뭐야 아는게 뭐야 세개 세갠데 아홉개중에 지금 3분의1 확률도 못맞춘거에요 주황색 몰라요 뭐야 너 아는게 뭐냐 그거 빼고 다 알아요 하 하 아는게 뭐냐 그거 빼고 다 한다고 알았어 어 보라색 보라색깔 알고싶나 보라색깔 알고싶습니다 나도 알고싶지 하하하하 젠장 야 보라색깔 추리해내자 그러면 난 오늘 내색 잡는거보다 머스가 잡는 모습을 한번 보겠어 이분이 흰색깔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? 내가 왜 흰색이야 아 흰색아이 아 흰색 자 흰색이라는 증거가 어디있죠 증거는 방금 생겼다 증거는 방금 너의 말때문에 생겼다 하하하하 아 이거이거이거 내 증거를 찾는거보니 흰색이군 이럴수가 야 뭐오케이 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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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방금 그 말때문에 흰색이란 명분이 생겼지 이것을 보아리 아버님 색깔은 검은색이로구만 고수는 날 죽이로 오겠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로 알아채꾼 아 부르니까 연기 터지라고만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지 쟤는 거짓말인거 알아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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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캡처했어요 야 캡처 했어? 네 뭐사 파란색이예요 어디서 봤어 이거 시작하자마자 들고 다니더라구요 아 쩐다 얘는 진짜 쩐한거 같애 하하하핳하핳하핳하ㅎ perch 악오님 어어 제 색이 궁금하십니까? 궁금하다 저랑 게임을 하겠습니까? 게임을 하자 자기가 아닌 색깔 세개 말하기 어떻습니까? 세개 말하기 그렇습니다 오케이 나 먼저? 세개 말할거야 너? 네 뭐 네개도 가능하고 다섯개도 가능하고 원하시는대로 뭐 해드릴 수 있죠 음... 진짜로 말하는거지? 거짓말 없이 당연하죠 딱 한번만 하면 되지? 네 오케이 너 먼저 해 빨 주 노 오케이 나는 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들 하겠다 빨 파 문 에헤헤헤헤헤헤 왜33 왜하며안돼 백이네요 저도 말한 것 중에 제 색깔이 있어요 한번 추리해보세요 안 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옹 워텔에 들어가 에헤이이이이이이이이이 fu- 내가 먼저 왔다ㅏ어어어어어어갔다 에헤헤헤헤헤헤헤하하 중력이 팀? 오케 아 중력이랑 팀 할까? 오케 여보세요?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아이 이 친구가 팀 하자는데요? 아이 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? 아 팀 할까? 팀 할까? 팀 할 때 됐나 우리? 아 진짜 됐어 이거는 다 끝났다 이거는 우리가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이거는 주변 좀 가리겠습니다 네 밀폐된 공간으로 좀 바꿔주세요 문에서도 보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려고 우리의 정보를 보려고 지금 많이들 보고있어 배우 빠르시군요 자 그래도 보입니다 야 팀을 할라면 니가 그만한 대가를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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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한 댓글을 보여줘야지 내가 할거 아니야 일단은 멋사는 파랑색이에요 멋사? 네 멋사는 파랑색이에요 멋사는 파랑색 그건 알고있어 그건 완전하가 알고있어 핑맨님은 흰색 핑맨이 흰색이라고? 레얼? 마득이 주황 달자가 주황 달자가 주황 달자가 주황이라고? 왜 추리를 그렇게 추측했냐면 멋사가 검은색은 굳고 안됐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방금 핑맨이 흰색 달자가 주황 만득이 주황 네 그럼 넌 일단 흰색 주황은 아니네? 그렇죠 아 자 그러면 빨간색 악원님은 일단 빨간색이 아니야 빨, 주, 흰 중에 없군 흰 야 너 딱 세가지 색깔 추려냈다 빨간색, 초록색, 검은색 중의 하나다 정확하지? 아버님이 초록색, 검은색, 보라색, 분홍색 중에 있구만 자 빨, 초, 검 중에 네 색깔을 말해라 난 지금 여기서 그냥 얘기한다 찍진한다 어 해요? 아 왜 팀하자면서요 왜 그래요? 아니 팀을 하려면 네 색깔을 말해야지 알거 아니야 에에에에에에에에 두개가능하죠? 그럼 죽을냐 죽였잖아요 맨날 그래놓고 맨날 보여주자마자 죽였잖아요 중력이는 초록색이 맞습니까? 중력님은 초록색이 맞습니다 와 비극혐이야! 아버님 잘못했어 왜왜왜왜왜 내가 이 색깔이라고 어떻게 내가 너 죽이는 색 아냐 와 그걸 어떻게 맞자 아 저한테 이게 가능하려고 중력님은 아 이게 누구한테 성으로 이랬어 아 이게 누구한테 성으로 이렇게 죽었어 아 이게 누구한테 성으로 이렇게 죽었어 아 뭐 어쩜 못하겠어 죽력아 여발의 차에도 이런 성으로 죽력아 잘가라 죽력아 잘가라 죽력 네 죽은 한가지가 더 가능합니다 나 쩐다 나 쩐다 아 스펀지걸즈님 네 자 그러면 파랑색이 머싸고 머싸가 파랑색이고 어 말주는 파 보라 색깔을 찾아야되는데 보라색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